울트라슬림이라면 바로 이 녀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다나와 4월 표준 노트북 HP 파빌리온 DM1 4016TU입니다. 울트라슬림 디자인 HP 파빌리온 DM1 4016TU는 화면 크기가 11.6인치로 해상도는 1366x768까지 지원합니다. HP만의 브라이트뷰 기술과 LED 백라이트 기술로 저전력의 고화질은 기본이겠죠? 전면부 기준으로 2.5cm 채 안되는 슬림함과 유선형의 인체공학적 기울기는 보다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HP 쿨센스 기술은 발열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적화되어 가장 이상적인 온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CPU는 인텔 코어 i3-2367M 샌드브릿지를 장착해 총 4개의 스레드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샌드브릿지 통합 그래픽 프로세서인 인텔 HD 그래픽스가 내장되어 고화질의 HD 영화를 재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메모리는 DDR3 2GB며 하드디스크는 320GB의 용량을 지원합니다. HP 파빌리온 DM1-4016TU는 다양하고 빠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요. 3개의 USB 2.0 포트와 HDMI 단자, 그리고 휴대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외장형 DVD 슈퍼 멀티드라이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N방식 무선 랜으로 쾌적한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블루투스 3.0을 지원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풀사이즈에 가까운 아이솔레이트 키보드로 모타가 적고 편리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터치패드는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해서 편리하게 문서를 스크롤, 그리고 사진을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사용시간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최대 9시간 반이나 지속되니 외부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슬림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HP 파빌리온 DM1-4016TU를 살펴봤습니다. 저 요즘 왜 이렇게 슬림함에 자꾸 눈길이 갈까요? 저도 참 슬림한데 말이죠. 그럼 다나와 4월 표준 노트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